자, 좀 긴 미션 뭐가 좀 많다 엘리트 날먹을 하고 갈까? 날먹고 일단 영생을 얻은 다음 벌써 551굴된다 뭔가 일어나고 있어 고개 넣을까? 일단 돈을 벌고 생각하자 뭐 돈 쓰는게 얼마나 어렵겠어 어려운가? 유물 다 때렸어 때려먹었어 유물 다 사 애수부터 여기까지 다 주셔 돈 모자라다 돈이 모자라 급속 역시 벌어도 모자라는게 돈이지 뭐야 뭐야 이게 엘리트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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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불꽃 누구 마음대로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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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점 주인이 백만원 이득 보는 미션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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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오른쪽 상점도 털자 턴는게 아니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경제활동을 하자 경제활동을 하자 안내 드라이브 two two three two 이 아 턱벌레는 힘올라가니까 엽원 모자라 할 수도 있겠다 CR-1 쓰시면 됩니다 흑습 끝 튕겨내기 개꿀일 것 같긴 한데 얘는 얘는 잡아야지 돈 땡길 수 있는 거는 다 땡기고 헬시계에다가 적어놨네 그래 또 살까 돈 다음 중에서 다 쓸 수 있겠지 얼른 안 사도 되겠지 얼레기 포션 포션 스네쿠 마렵다 돈이 엄청 많기는 한데 막 그렇게 돈 부안이라 이런 느낌은 또 아니긴 하네 오묘한 밸런스 역시 돈은 벌어도 금방 사라지는구나 돈보다 중요한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미션맨의 숨겨진 뜻이 아니었을까 서프라이즈 그런데 갑자기 막 알고 보면은 막 미션맨 배후에 막 기상의 단체의 공격 그래도 너무 면역 몇 개 더 이래 주의 프라이즈 미션맨 이제 파 스포 다 급소가 왜 사일런트에 있어야 한다고 아니 말이 꼬이냐 급소가 사일런트에 있어야 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지 한국말이 안 나오네 암브로시아 로시아 뭐야 똥팩트인줄 아이 늙거 없네 고개 고개 엿 바꿔먹을까 탐소는 돈 벌려면 필요할 것 같고 바꿀게 없네 현돌합시다 휘갈게임하고 나서 탈출구 능숙으로 회식에 돌리는게 제일 좋은 플랜이 아닐까 플랜이 아닐까 갑자기 무한덱 됐네 탐소 남은거 아 그러면 이거 12골드 더 먹어야 뭐야 추가된거 맞아 추가된거 맞아 3 4 4 5 9 5 5 5 5 5 5 뭔가 이상하다 어차피 다음 측에서 바로 무참히 깨어짐 잘가요 저금통 기억할게 탐손 하나만 있어도 되죠 주모 여기 포션 다섯개 타버림 여기서 엘리트 세 마리 잡는게 낫겠죠 돈 벌러가죠 선탑에서는 강도가 돈을 뺏깁니다 전USTIN 이거 돈조절해야되나? 오늘 얼마를 벌어야되지? 얼마나 벌어야되지? 고개 버릴까? 고개 없으면 탈출구 능숙으로는 감당이 안될텐데 아 팽이 있지 괜히 지웠나? 지우자마자 바로 구해되네 휘갈김이 영원하진 않잖아 화끈하게 아이언클레트 카드 안 나오나? 흘려 분위기 근데 지금은 흘려 분위기 그렇게 안필요 아이고 능숙들 제비 넣을까? 능숙 넣을까? 능숙이 제일 낫지 않을까? 근데 이거 상태 이상 넣는 애들 아 뭐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될 듯 어서오세요 어차피 잉크병이 있어서 이론상 뭐냐 어차피 잉크병이 있어서 이론상 뭐냐 나머지 능숙두지하면 도릴 수가 없지 생각해보니까 어 아니랬다 또고 강화할 수 있는게 없어 쟤네 하수인이라 돈도 없어 첨탑 하수인들은 임금 하나도 못 받음 퍼뜨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ㅋ 호트야 알아 튀어 잠만 다음 다음 장에서 이거 다 없애야 되는데 돈 돈 너무 많이 번거 아니야 여기서 돈쓰고 넘어가자 아싸 돈 쓸 수 있다 아 잠깐만 돈 아니 탈출구 지우자 아니 저 양반 돈만 받고 서비스 안해줘서 제거 서비스 있는데 저 아저씨 장사 똑바로 알아야 아이고 실수했다 돈 버는 걸 참을 수 없다 조남 떴다 휘갈김 휘갈김 두 장이나 태웠어 아니 이러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뭐야 이게 탱바 휘갈김 휘갈김 이렇게 썼어 탱바 휘갈김 탱바 휘갈김 탱바 휘갈김 탱바 휘갈김 탱바 휘갈김 탱바 다음방에 상점 하나가 저렇게 안겹치겠어요 아 여보 아이 또 또 또 또 또 벌고 있는거다 아주 그냥 돈에 눈이 멀었어 영생을 치자 전능한 노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성나껍 1800골드 어떻게 쓰지 다행히도 상점 3개 볼 수 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제 돈 벌면 안 돼 돈 그만 벌어 써야 써야 돈이지 쓰기 전까진 돈이야 골드 스킵은 엘리트랑 보스 전반 가능하지 아이씨 아 왜 도 왜 나와도 도자기가 나와 야 이거 이거 어 이거 다 버렸다 다 죽어 꺼져 제일 비싼거 사고 나가 아이씨 안 돼 다음 손 지으면 개이득이긴 한데 아니 숟가락까지 나왔어 야 기적 기적 숟가락으로 안타자라 이러면 아 아 돈도 쓰려고 하면은 금방 쓰는구만 아 다 썼다 일골드 남았다 저기 가서 나머지 털고 액트포에서 또 털고 아 야 진짜 돈 쓰는거 순식간이구만 이거 여러분도 돈 모을 때 조심하세요 쓰는건 순식간입니다 아 너무 무섭다 아니 숟가락 괜히 산다 더 쓰려고 쐈는데 다시 모자구요 액트포에도 상점이 있으니까 조금 모으는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아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저기 상점이 있고 액특보에 상점 하나 더 있으면 충분히 다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씨 뭐하냐 소카락 이만 야 뭐하냐고 소카락 골치 거리가 살았잖아 야 이제 숟가락 살아낼 아이 비가리킹소 없앴어 아 뭔 놈의 휘갈김이 아이 즐겨 아이 와 세멍 강화할 것도 없고 아니 상점에서 유물 3개 살거면 600원까지는 모아도 되는거잖아 돈 더 모아야 돼 아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화상 그만 쳐 너 임마 강림합니다 잡을 수 있어 이건 못 잡는거 아냐 아 달려 빠름 잡았네 포셔너 좀 줍니다 딱방어 편안 왠지 포셔너 끼고 싶다 나아 배 음향성 공격카드가 하나도 없는데 뭔 음향성이요 쟤는 그 툴을 몇번에 내려준거야 쟤는 그 툴을 몇번에 내려준거야 기적은 엄청 안타는데 휘가기만 진짜 잘탄다 소금된 홈런 두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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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두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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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머리 관자놀이만 계속 들이는 장난 순간 아니 머머리만 잔인하다는 것도 참을 아닙니까 머리 있는 애들도 똑같이 때렸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니 비갈김이 안 없죠 돈에 안 나온다 아니 트위비 트위비 비트 자주 떡 하는 것 같아요 왜지 산낙적은 통역이 있습니다 절팀 괜히 넣었네요 넣지 말걸 젠장 아 치우면 되는구나 치운다 에그 빼님 못넘 병번갈김 자 이제 25골드 10골드를 맞춰야 되는데 다음 막에서 유불이 나오겠지 유불이 한 200원 하겠지 희귀유불 나오면 300원이겠지 그리고 가면 가면 있냐 가면 있으니까 제거에 50원 할 수 있고 에서 200원 까지 깎아 놓는게 낫겠지 두뇌 풀가동 두뇌 풀가동 아 없으세요 상점유불은 맨날 나오잖아 그리고 상점유불은 150원이잖아 그러면은 200원대 맞춰 놓는게 제일 낫겠네 요거 160원일 것 같으면은 두뇌 풀가동 두뇌 풀가동 비슷한 골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맞추는게 낫겠지 일단 50골드는 확정이잖아 그러면은 저거를 260골드라고 계산을 하면은 아 아니 그 적당히를 계산중이잖아요 아 아니 그 적당히를 계산중이잖아요 아 아 아 얼마나 써야 적당하지 아 아 아 그래서 돈 쓰고 가는게 낫지 않나 아 255골드 상점 유물이 160, 170골드 한다 치고 현실 속이기를 살까? 여기서 현실 속이기를 사면 170 정도 되자 그러면 다음 층에서 4점 유물 하나 써면 끝나는 거 아닐까? 과연? 아 다리 ... 어느 선택이 괜찮을 수준 다하튼 음.. 그런 기선들은 뭐.. 모르겠어? 방금 상점에서.. 골드를.. 다 쓰는 것도 다 볼인가.. 아이고.. 아크림.. 쪼개월고드.. 감사합니다.. 어째서.. 왜 자동갱신이 안되죠? 엑솔라 큰일날 순을 드리네.. 자동갱신이 안된다니.. 아이고.. 구경얼고드.. 급속! 내가 왜 액트3에서 돈 다 쓸 생각을 안했지? 큰 실수를 한 기분이 든다.. 그냥 액트3에서 돈 다 쓰면 되는거 아니였어.. 여기다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..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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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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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 타워라고 써져 있네. 깨어난 사도 영생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안 손꼽단다. 깨어난 자도 명치에 칼 꽂혀 있는 거 보면 180골 다 쓸 수 있을까? 불안 불안한데 너무 불안한데 몹시 불안한데 안 될 것 같은데 눈에 불가동 100 80 와 성공 180 아 잠만 그거 있지 예상치 못한 복병 빅잼이 될 뻔했다 뭐 잠복 잠복 물고기 뭐야 이거 을 쓰신 물고기 도자기 상향 안 먹어서 샀다 아 3반 아 안돼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나인 나인 아이아이언클레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불고기 도자기 상향 안합니다 그런 그런 건 없어 그런 상향은 없습니다 아 잠만 염원 좀 태워봐봐 아니 왜 이렇게 영생을 했어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제발 해시계 돌리고 싶은데 안되는 안전만 타면 되는데 화상 들어온다 화상 그만 아니 저거 완전 까먹고 있었네 쏙쏙 레비니블 어? 잠깐만 놀래라 아니 저거 습관적으로 당연히 누르는 거 아니야 당연히 누르는 거 아니야 뜨아 방어 녹았다 이랬는데 심장을 못 깨는걸 아 개꿀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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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 딜타임 200 딜각 안나올때 딜 안넣으면 가능할거같은데 아니 천하무적일때 200스택 쌓아놓은 다음에 한대씩만 때리면 되네 근데 낙고 맞추려면은 빨리 소녀 됐고 5 안나올땕에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왼쪽에 넣어둘 바구려는 호스트만 맞추면 되겠지? 딱댐 딱포 예 심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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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드 4824 추가 점수는 3000골드가 끝이냐 9골드 에이 물고기 인마 2 3 3 4 4 5 5